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괴사 시험 대비 기출복액입니다. 29번입니다. 17회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선거에 따른 공직치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치임, 3개월 이상 국외여행주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등이 되겠죠. 2번 임대차계약은 농지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농지이용정진사업시행계약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했는데 5년이 아니라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이죠. 3년. 다만 단연생식물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이 되겠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농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자치구청량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선계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만약에 3년 임대차계약을 재결했는데 2년 만에 농지주인이 바뀌어도 새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속 농사짓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틀린 것. 셀링 포인트는 이때까지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7회때 나오고 아직까지 34회때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마케팅 기법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에 여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7회의 마지막으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소위 판매 소구점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한자로 말하면 여러가지 상품이 지니는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산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집 근처에 백화점, 할인 매장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또 시끄럽고 차 대기도 힘들고 하고 싫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집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맞습니다. 학교가 옆에 있으면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죠 사실은. 왜냐하면 초품아파트 하면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들은 좋겠지만 저는 초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학교 있으면 초등학교 있으면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했는데 가격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임료 가격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어레인의 매수어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 이러면 손님 짜증나가지 그렇게 좀 니가 해라. 왜 나보고 사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정도 말하고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하고 어레인이 묻는 것만 정확하게 대답하되 너무 과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5번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에서 최근에 보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전철이 가까운 게 초역세건 이런 게 지상철이 아니라 지하철도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어쨌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7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되고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1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의증 발급받고 수원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지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을 취소하였다. 맞네요. 교부한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혁공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남구청량이 400만원 가터리를 부과하였다. 500만원 이하니까 400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것에 서울특별시 노은구의 사무소를 둔 개혁공개사가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노은구청량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혁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를 하게 한 경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것은 양도대회하고 똑같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엄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혁공개사가 등록증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과태리를 부과했다 했는데 개시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관증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역, 니언, 리얼 세 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 50 이내로 한다. 그렇습니다.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공구 재원으로 충당하죠. 그런데 공인인계사법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요. 2번 등록관증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증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 두 건 이상의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하고 한 달 후에 신청하고 또 두 달 후에 신청했으면 맨 먼저 한 명이 받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 그런 경우에는 균등 배분입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틀린 걸 물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포상금 받고 못 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지만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재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건 없음 하면 포상금은 못 받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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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